이번 시간에는 php xd버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오류 추적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xd버그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추적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hp가 제공하는 예제는 상당히 불성실하고 또 불신절한 면이 있죠. 이제 xd버그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php가 제공하는 오류 로그 외에 xd버그가 더 부가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오류 로그를 발생시키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c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c라는 함수의 인재로 파람 테스트라는 값을 배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c라는 함수는 return 할 때 b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인자로 자신이 받은 인자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b가 다시 그것을 받아서 a로 돌려주고 a가 다시 그 값을 최종적으로 return을 하는데 그 앞에 보시면 echo $d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d라고 하는 값은 설정된 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설정하지 않은, 활당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xd버그가 xd버그만의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행을 하니까 위쪽에 보시면 undefined variable d라고 하는 변수가 define 되지 않았는데 호출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그 밑에를 잘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call stack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stack 이라고 하는 건 접시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떠한 명령어 정확하게 함수나 메소드가 서로 접시처럼 중첩돼서 사용된다 라는 의미에서 stack 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a가 제일 먼저 c가 호출이 됐죠. 그리고 b가 호출이 되고 그 안에서 a가 호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c가 호출이 될 때 인자로 어떤 값이 전달됐고 b가 호출이 될 때는 또 인자로 어떤 값이 전달됐는가에 대한 이 내용이 이렇게 xd버그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로직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소재를 보여주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 각각의 로직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했는가 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각각의 로직이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타임과 메모리를 통해서 이 시스템상의 병목이나 아니면 메모리 누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밑에 보시면 $underbar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전역변수 중에 RequestUri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해 주도록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소스 코드로 들어가보면 ini-set이라고 되어 있고 xd버그.collect-param 그리고 4라고 되어 있으면 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 c 뒤에 보면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파라미터, 줄여서 파라미인데 저 파라미터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이 가장 러프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 4가 가장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dump.ge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 이 페이지가 열렸을 때 만약에 getData가 전송된 바가 있다면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없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title.getData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set underbar ini underbar set 이라고 하는 펑션이 등장을 했는데요. 펑션이 하는 역할은 ini라고 하는 것은 php의 설정 파일 이 ini잖아요. 그 ini 즉 php의 설정을 런타임에서 즉 코드 레벨에서 변경하는 명령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 모든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거죠. sudo 단호 etc.php5 apache 그리고 php 이렇게 아, 이게 아니고 compd로 가서 xdbog ini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아까 보셨던 이 값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환경설정에다가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php 애플리케이션에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apache 를 끄거나 리로드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귀찮기도 하고 위험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어떤 값을 변경할때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ini-set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설정값들을 조금 소개를 해서 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정값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설정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xdbog를 통해서 오류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